셜롬, 허니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고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새벽 2시 32분이에요. 완전 늦은 밤이죠? 오늘 하루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빨래 널고 좀 치우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 시간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앉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며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제 페이스북을 켰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썼던 글이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썼지만 그래도 나름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죠? 제목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에이 그건 아담의 죄이지 당신에게는 죄가 없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대요. 당신을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대요.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당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잘 믿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이 글은 제가 다른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센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저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잖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그런가 더 감격스럽네.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엄청난 정말 지독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슬플 것도 힘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고민 상담을 하는 콘텐츠를 잠깐 진행을 해줬어요.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평소에 저에게 다이렉트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과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고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되어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 봐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밤에 집에 와서 감성이 충만해서 킨 영상이라 되게 두서없이 말했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러면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안녕.